1차 교육발전특구에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계획서를 바탕으로 특구 조성에 한창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미 구축한 인프라를 활용해서 본격적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는데요. 온종일 돌봄과 대학 무상교육을 바탕으로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강원 화천군의 교육실험을 금창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원어민 교사의 지도에 따라 각종 건물 사진을 자르는 학생들. 잘라낸 사진을 맞는 영단어위에 가져다 붙이며 자연스레 영어를 배웁니다. 화천군이 초등학교 1, 2학년 돌봄 대상 학생을 위해 마련한 표현 영어 수업입니다. 지난 2월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에 선정된 화천은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을 목표로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화천 커뮤니티 센터에서 초 1, 2학생 80명을 아침 9시부터 부모가 퇴근해 자녀를 데리러 올 때까지 봐주고 있습니다. 또 대중교통이 불편한 농어촌 지역 학생들이 쉽고 안전하게 학교나 돌봄센터에 다닐 수 있게 스마트 안심셔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이 다 멀리 계셔가지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그동안 단기간 아르바이트만 했었는데 커뮤니티 센터를 완공되고 신청함으로써 돼가지고 올해부터 저는 직장을 구한 케이스여서... 마음은 화천해, 꿈은 세계로란 슬로건 아래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위한 제도도 운영 중입니다. 중고등학생들에겐 1인당 500만 원을 지원해 해외 배낭연수 기회 제공하고 대학생에겐 등록금과 주거 비용을 지원합니다. 혜택을 받은 대학생은 올해 1학기에만 448명에 이릅니다. 이런 제도 덕에 화천군으로 꾸준히 학생이 유입되고 있는데 지난 2019년부터는 중학교 졸업생보다 고등학교 입학생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재정적으로 큰 지원을 받게 되면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2500의 투자는 교육발전 10기능 중장기 계획에다가 알파를 더해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꿈을 더 키워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열중하려고 합니다. 이미 전폭적인 교육지원으로 고교생 유입을 이끈 화천. 교육발전특구 선정을 계기로 인구가 유입되고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